지난 20일 태국 차층 4호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. 도로를 달리던 한 흰색 차량이 속도를 줄이더니 타이어 하나가 그대로 빠져버리는데요. 빠진 타이어는 정차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합니다. 사람들은 타이어가 더 가까이 오기 전에 타이어를 발견했고 빠르게 타이어를 피해 도망갑니다. 타이어는 벽에 부딪히고서야 멈췄고 다행히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. 흰색 차량 운전자는 최근 타이어를 수리했다며 정비사가 타이어를 완전히 도이지 않은 것 같다고 사과했습니다. 중국 광시성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. 도로 위를 주행 중이던 블랙박스 차량. 그런데 앞 차량이 갑자기 멈추며 방향을 틀더니 그 뒤로 타이어 하나가 날아옵니다. 갑작스러운 상황에 블랙박스 차량은 피하지 못했고 날아온 타이어가 블랙박스 차량 보닛으로 쾅! 부딪히고 마는데요.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와, 갑자기 날아오네. 이건 피할 수도 없는 사고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.